영화 내부자들이 일본 개봉을 확정했습니다. 내부자들 측에 따르면 내부자들은 인사이더스라는 제목으로 오는 3월 12일 일본에서 개봉될 예정인데요. 내부자들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임에도 국내에서 800만 관객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우며 흥인 길주 중입니다. 심지어 감독판인 내부자들 디오리지널 역시 감독판으로는 이례적으로 100만 관객을 돌파하는 위험을 토하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일본에서의 흥행 성적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